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요즘에 제주 바다가 많이 힘들대요 해양 폐기물 때문에 이 해양 폐기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주 해양이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해양 폐기물 관련된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는데 바로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다리의 꼬리에 그물이 걸려있는 채로 발견이 되면서 이상행동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긴급 구조단이 투입되기도 했었죠 정말 이 살갗에 폐어구하고 낚시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칭칭 감겨있는 거 보니까 이 살갗에 이렇게 감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구조 매뉴얼이 따로 없대요 그래서 발견해서 구조하는 데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꼬리에 걸려있던 낚시줄의 길이가요 무려 25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종다리가 또 게다가 새끼 돌고래인데 점점 몸집이 커가고 크면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감이 상상조차 안 되네요 지금 이 해양폐기물 4분의 1 이상이요 바로 폐어구나 이런 그물들이라고 해요 그물하고 낚시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가 올해부터 이런 폐어구의 자진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폐어구들이 바다로 버려지지 않고 반납 장소에서 반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슈욱 지나갔는데요 정말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제가 열심히 살았나 싶기도 하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슈욱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자리에서 새 다짐을 여러 개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죠 근데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 계속 다짐만 하고 있고요 약간 한결같은 것 같은데 유지가 중요해요 유지가 중요해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여러 개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다짐 중에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독서 중인 형국이 어? 글자가 안 보인다고요? 마음이 이뻐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귀여워 여러분 왜 글이 안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늦었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책을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이뻐야 보입니다 가볼까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나눔 바로 재능 기부인데요 지금부터 경국이의 재능 기부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제주시내 주택가에 자리한 특별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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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데 오늘 정말 제가 특별한 곳에 이렇게 재능 기부하러 왔는데요 이곳 점자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점자 도서관은요 시각장을 위한 점자 도서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각장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비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점자 도서도 있고 여기는 한 6천 권 대체자료가 6천 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서관 책장에는 파일철들이 가득했는데요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점자 책들입니다 컴퓨터 타자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점자 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능 기부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워드로 타이핑을 하시면 시각장인 유의한 점자 책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인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점자 도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곳은 봉사자들이 타이핑한 파일을 점자로 출력해 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 이곳이 책을 만드는 곳인가 봐요 저도 이곳에서 재능 기부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 공부해요 굉장히 몰입하신 그럼 시작해볼까요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워드 입력 봉사라고 한글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비장애인분들은 이게 한글로 타이핑 봉사 네 타이핑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야겠죠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특수한 규칙이 있어요 아 또 규칙이 있어요 네 규칙이 있어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덟 칸을 들여쓰기 없고 규칙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책을 골라왔어요 어머 좋은 책 잘 골라오셨네요 우리 할머니들 얘기 나비가 된 소녀들 나비가 된 소녀들 내용도 좋고 딱 느낌이 있었지만 좀 얇아서 골랐어요 제가 비록 독수리 타법이긴 해도 오타가 안 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타이핑했는데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서 워딩을 해서 파일로 전송해주면 되는 봉사입니다 책 한 권을 다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당님 1시간 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힘들어 쭉 깼네 쉬면서 하셔야죠 하루에 이거 다 못 하겠는데요? 당연히 못 하죠 저희는 입력 시간을 시간을 충분하게 책 한 권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다 완성하면 처음에 떠듬떠듬하다가 타자 하는 것도 늘고 침이 안 걸리겠죠? 봉사자분들은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중으로 이제 저도 오늘 이 책을 이용해 봤는데요 오늘 하루에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달 동안 입력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한 달이 연장되니까 두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제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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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해가지고 완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다는 곳으로 제 재능을 나누러 갔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브런치 카페인데요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정에 자립을 위해 만든 가게입니다 애소원에서 퇴소한 엄마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카페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엄마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고 요리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 훈련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경력을 잘 쌓았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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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국씨 제가 오늘 재능 기부하는 날인데 제가 점자 도서관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맛있는 냄새도 나고 식당 불이 나고 브런치 카페야 제가 또 먹방 좌선생 아닙니까 먹방 좌선생 제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치마 먼저 드릴게요 일을 할 준비되셨죠? 형국씨 봉사하는 모습이 잘 어울려요 제가 또 요식업에서는 한 재능하지 않겠습니까 요리면 요리 서빙이면 서빙 뭐든 다 잘한다니까요 형국씨 네네 일하셔야죠 저기 손님 나가셨는데 9번 테이블 치워주세요 너무 신나하시는데요 손님들 깨끗이 오고 남기지도 않고 이런 손님들 제일 좋아 깨끗이 비어있는 그릇들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한창 바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드린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아 설거지 이번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할 차례 맨손으로 쓱싹 쓱싹 기름때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팀장님 손이 빨개졌어요 어떡해요 다 했어요 고무장갑 안 끼고 하셨어요? 다 했어요 아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무장갑이 안 맞아요 손이 커서 슬픈 형국입니다 형국씨 너무 힘드시죠? 고기 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래도 일식 끼고 쉬는데 그래도 먹을 것도 주네 되게 좋은 직장이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형국씨를 위해서 오늘만 판매가 됩니다 오 땅콩버터와 딸기잼이 맛이 없을 수 없잖아 이건 저만을 위한 메뉴 안에 베이컨이라도 하나 넣어주지 미안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먹는 음식이 신먼들 다 맛있다니까요 먹을 때 제일 뿌듯하죠 이번엔 맛있게 어묵을 삶아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부업으로 어묵을 장사하는 미혼모 엄마가 오늘 휴무라서 제가 대신 열었습니다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더 힘내고 좀 밝게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밝게 웃으며 일하는 엄마들 보니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일 나면서 아기까지 이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좀 약간 어렵고 서럽고 이럴 때 우리 또 이곳에서 좀 약간 위로가 되셨나요? 네 여기 같이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많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럼 여기 3년 동안 다니면서 요리 실력 좀 늘었을 거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간식 만들어 먹기도 좋고 그러겠네요 엄청 엄청 많네 그럼 여기 다니면서 그런 점이 또 좋은 거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줄 수 있고 파스타도 해주고 샌드위치도 해줄 수 있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어묵도 팔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더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이렇게 재능 기부 능력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능 기부 함께해요! 함께 하세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재능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나 자신도 이웃도 행복한 아름다움 삶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 보면서 자영국 씨의 새해 계획이 저는 다이어트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도 새해 계획 중에 있었군요 아까 보면서 정말 자영국 씨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봉사하기는 1년 내내 계속 해야겠지만 밑줄 쫙 이렇게 또 해낼겠어요 봉사하기 완료! 이거 보시면 점자책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용이 가득 있다는 거 그러네요 자세히 보면 이게 볼록볼록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점자책 타이핑 봉사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또 홀로 이렇게 우리 엄마들에게도 이렇게 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한 하루였어요 사실 저는 이 점자책 워딩 재능 기부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또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게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우선 봉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봉사자 입장에서도 타이핑을 하면서 요즘 책 잘 안 읽게 되는데 책 한 권을 뚝딱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매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무려 1석 3조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은 봉사 시간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대학생, 공무원, 우리 가정 주부까지 얼마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 함께 해보세요 그래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새해 계획 차원에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봉사로 마음 따뜻한 연초를 또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훈훈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또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셨는데요 결정이 넘쳐요 왜냐면요 제가 이번에 만나 온 삼촌은 제주 도민분들 넘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이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구 혹시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맞습니까 학범순 학범순 정답 정답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FC의 새로운 사령탑이죠 학범순 김학범 삼촌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김학범 감독님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제17대 사령탑 김학범 감독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최강 제주를 외쳐라 최강 최주 아니 누군 어디 궁근을 가야겠어요 드디어 우리 제주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학범순 김학범 감독님께서 우리 제주에 와 학범순 출발합니다 뿌잇뿌잇 1982년 창단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해로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2024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분 덕분이겠죠 17대 감독님으로 부임한 학범순 김학범 감독님입니다 남들을 괴롭힐 수 있는 축구 남들이 싫어하는 축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운동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구나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체력부터 길러야겠죠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은 90분이 아닌 110분 축구에 걸맞은 체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모습들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전 훈련이 끝날 후에 김학범 감독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팬으로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K리그로 복귀를 하셨는데 제주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일까요? 제주 팀은 그전서부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팀의 하나예요 사실은 제주도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제가 또 의문도 많이 가져봤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맡아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우리 도우민 팬분들도 김학범 감독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못지않게 제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제주 현지의 분위기와 정서가 많이 적응이 되셨을까요? 요즘 뭐 일부러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아 여기 참 좋은 데다,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이 팀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팬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좀 본인만의 재능이 좀 묻겠구나 그런 판단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재능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조금 막차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재능은 절대 없었어요 툭하면 야 저 선착순 저까지 뛰어갔다 와 뭐 이랬으면 근데 그 뛰는 거를 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 다음날은 내가 오늘 쟤한테 졌으니까 내일 저놈은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승부욕은 아직도 예전한데요 선수들과의 텃거리 내기에서도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하면 빠질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은행원에서 누워주셨어요? 저 굉장히 잘했어요 저 굉장히 잘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맡은 업무가 섭외 파트 엄마인데 섭외 파트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최우수 고객, 그때 당시에는 최우수 고객이라고 그때는 최우수 고객이 제일 높았어요 최우수 고객을 관리하는 이런 충책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 대화하는 거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빛나는 감독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선수들하고 금세 친해지셨더라고요 너무 아이처럼 너무 신나하시네요 고된 훈련 끝에 찾아온 꿀맛 같은 점심시간 이 시간을 틈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식사 좀 죄송합니다 여기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해설위원회에서 다시 선수로 12년 만에 신정팀 제주로 돌아온 베테라 미드필더 부자철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거나 한 팀을 꾸리거나 일을 같이 할 때 솔직하면 훨씬 더 신뢰가 터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시고 굉장히 화끈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선수단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쇼팅! 좋습니다 대기의 특수의 신문자와 김금배 선수도 옆에서 또 혼나신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다가와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니까 좀 더 저희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뭐 편하게 해주시니까 감독님 뭐 감독님이 농담하면 감독님 다 받아주시니까 역시 또 그 연륜이 어디 안가져 땅을 너무 물리셔가지고 추워서 조끼를 입었는데 더워지네 감독님 사랑합니다 팀 내 리그 최다 출장자로 개주나이티비의 탄탄한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공격형 풀백 정훈 선수 감독님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감독님 믿고 지금 훈련하는 거고 또 지금도 정말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수로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감독님의 경험으로 저희는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몸이 좋을까 감독님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많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감독님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잘해야지 이기지 정답인데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런가? 많은 분들의 팬심으로 하필 구상호 씨 공약 한 번 하실래요? 공약이요? 뭐든 쫙 잡으시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올 시즌 경기장에 몇 번 오실 거예요? 저는 사실 욕심은 정경기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행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홈경기 제 이름이 구니까 아홉 번 오세요 아홉 번 올 시즌 아홉 번 약속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아홉 번 올 때 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백시였으면 큰일 났네 한 테이블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안 앉을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어느새 한국 사람이 다 된 유리 조나탄 선수와 아시아국가는 처음이라는 이탈로 선수까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포도입니다 굿반 굿반 굿반입니다 유리 땡키 제 이름은 탱키 탱키 별명처럼 강력한 클레이를 선보이는 유리 탱크 유리 조나탄 저는 이탈로 유리다 오케이 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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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이탈로 이소로 모두를 제의 이소로 모든 treinos deles são bem firmes bem desgastantes só que eu tenho certeza que nos levará a uma grande performance então todo o processo ele é chato, ele é um pouco chato durante só que o resultado ele é muito bom então nesse primeiro contato a gente já deu pra ver que ele pega bem no pé assim é bem firme, só que é sempre para o nosso bem então por isso a gente está bem animado com os resultados que teremos ele incentiva muito a gente nos treinos, está sempre ele gritando bom, tentando até falar em português também é um treinador que está fazendo de tudo pra que a gente se adapte ao jeito dele ali treinamento é meio intenso é meio pesado pra gente que vem do Brasil assim não é acostumado com tanta intensidade mas tenho certeza que no final vamos colher bons frutos de todo esse trabalho que vem sendo feito eu vou fazer isso aí eu vou fazer isso aí 원래는 특히나 좀 많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기대가 컸다가 실망도 큰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죠. 하여간 제주가 1911절에 다시 89년대에 신덕남 109절에 사실은 대응 중하고 아직도 못했어요. 그 꿈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내가 이 제주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대표전수도 안 해봤고 프로듀서지 그 날도 안 해봤다. 근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도 언제인지 어떻게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제주에서 출격하는 김학범호. 그 새로운 출발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 꼭 9번 갈 테니까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범 감독님 참 반갑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재능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승부욕만큼은 정말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 끈질긴 승부력으로 뭔가 일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턱걸이 내기나 골대 마치기 내기 이런 거 하셨었잖아요. 현역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는. 와, 어마어마하신데요? 저런 감독님만의 이런 스킨십과 승부욕이 팀 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 김학범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제주를 원정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강한 토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한마디가 많은 축구팬분들에게 큰 희망이자 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첫 경기가 언제냐면요. 3월 2일 강원FC와의 경기입니다. 이 날 같은 경우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응원을 가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학범 호의 제주 유나이티드 함께 응원하시면서 또 좋은 성적도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의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멀쩡합니다. 아, 멀쩡하네요. 저는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째 고생했는데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목수가 좀 잠겼을 겁니다. 멀쩡하신 분과 조금 덜 멀쩡하신 분과 함께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국토부의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보완 가능하다.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골자가 되는 내용이겠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정도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 소식지 문제 이런 것들 문제 제기됐었고 숨골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숨골은 뭐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게 맞게 있었죠. 그렇죠. 아니, 애초에는 숨골 없다 그랬다가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재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150여 개 발견됐다?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완 가능하다라는 게. 그건 국토부 입장인 건데 그것도 사실 검증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국내선 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군공항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군공항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남부 수색구조부대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군부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실은 꼭 군사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루도 남쪽에 광활한 우리 영해가 있는데 그리고 경제수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어떤 조난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항공세력이 가서 구원을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런 정도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쩌면 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군공항이라고 자꾸 확대시키니까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건 군공항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그건 어떤 정석의 답변이죠. 문제는 제2공항이 만약 된다는 전제 하에 남부 탐색구조부대에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에 이 부대가 들어올 순간 이거는 순수 100% 국토부가 주정하는 민간공항은 아니라 군공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항 통제권도 사실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공항. 예를 들면 군산공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민간항공기도 뜨지만 거기에는 미군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서 미군 이용할 때는 아예 항공기 출도착이 금지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군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객관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국토부가 아니고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해야 그나마 도민들이 좀 오해를 덜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군공항 문제는. 사실 군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유사시에 어떻게 활용되는 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유사시에는 사실 민간공항, 공공항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면 고속도로도 활주로도 비상활주로도 사용하는 거죠. 그때그때의 전략적인 어떤 전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천명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가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라 돼서 그런 거는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선 전용도 약간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여기 쓰고 LCC, 저가항공은 성산으로 가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어려운 서민들은 가까운 제주공항을 버리고 성산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좀 얘기는. 조정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런 것까지 좀 명료하게 국토부가 알려주셔야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도 여기 향후에는 국제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의 문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화나마나한 얘기군요. 아, 그래요? 그럴 때는 국내선 전용이냐 국제선도 같이 겸용으로 쓰느냐 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지금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공항 스스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항공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항공 노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거를 지금 예상하는 것하고 막상 개항했을 때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해서 하는 거긴 한데 물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항 수익과도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중요한 부분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당연히 제주도에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원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도 아니고요. 제가 하필 또 공항 출입기사 했었는데 되게 민감한 문제인 거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그 기본 방역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가 항공은 사실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내부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그런데 사업비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늘어나게 생겼는데 애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4조 8,734만 2천만 원의 예상 비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본 계획안에 나온 것을 보니까 6조 8,900억 원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무려 41%가 늘었는데 그래서 이거 또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계획이 위반된 이후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면적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더 늘어난 거죠. 원래 규정상으로는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 이상이 증가하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단서 조건이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지가 관련된 것들은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지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수치를 좀 객관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1년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업기관 전체에 분산돼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이 정도의 예산의 증가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차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큰 무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돈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덕터 신공항에도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 상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총선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거 지금 또 이번 총선에서 제2공항이 이슈가 될 분위기입니다. 위성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국회의원이 이번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네요. 제2공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는 그 출마자들은 거의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인가 보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서귀포 지역, 성산을 포함한 서귀포 지역에서는 찬성의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여론을 거스르면서 총선을 나갈 수는 없거든요. 여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서귀포 쪽에서는 출마자들의 의견들이 거의 비슷해졌는데 다만 제주시 갑 그리고 을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나 출마자들은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도 해봐야 된다라든가 이것도 향후 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아마 총선에 이제 방송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중요한 한 꼭지가 될 것 같아요. 각 선거구별로.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이런 걸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민감하겠죠. 후보들이. 저는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니요. 민주당 제주시 갑 을은 찬성할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유권자분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은 명료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을 괴롭히는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만일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공박이 또 일어나겠죠. 알겠습니다. 전선이 또 어떻게 좀 형성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잠시나 또 제2공원과 관련해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여당의 총선 후보자들도 일제히 제주 제2공항의 조석한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 과정을 거쳐서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또 우리 도민들의 민심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공약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제1제주인들이 또 새해를 만든 신년 할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신년 할애는 일본에 있는 제주 교민사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매년 참석해서 함께 현장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값진년 신년 할애의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현해탄을 건넌 수많은 제주인들. 일본 이주 100년 역사의 현장 오사카에 제주의 도라르방이 우뚝 섰습니다.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는 제1제주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올해도 도쿄에서 신년 할애회가 열렸는데요. 제주에서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신년会は 제주 동민協会の一番の行事です. 도知事と会って1年が始まる. で我々がまた 제주に行く. そして交流をつかめる. 我々先祖一世たちが築き上げたものを 我々3世、4世、これから5世までこれを何とか引き続く. それでいい関係,対等の関係ということで これからはやっていけたらいいと思ってい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가족과 함께하는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신년 할애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도 합동으로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주에서도 오영훈 도지사와 여러 기관장들이 함께해 선물과 마음을 나누며 올 한 해 무사 안녕과 서로의 발전을 기원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제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한일 제주 투자펀드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변화, 발전,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1 제주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날 그동안 고향 사랑에 앞장서 온 제외도민에게 제주도 문화상과 함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위상이 높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고 또 활발히 쪼고 나가겠습니다. 신년 할애회와 함께 또 다른 의미 있는 회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1 제주인 자녀들의 성인식입니다. 제1 제주인들이 사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이곳은 코리아타운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던 이곳으로 이제는 일본 전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사실 오사카 이쿠노구는 제주를 옮겨놓은 듯한 제주 축소판이거든요. 이날 코리아타운의 한 공원에서는 제주의 도라르방 기증식이 열렸는데요. 이쿠노 구청장은 고마움의 표시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이쿠노 구청장은 오사카의 미유기몰이의 지역은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가까이 100년 이상 한국,朝鮮의 루트에 있는 사람도 경제적 역사와 경제적 역사입니다. 그곳에 도르한반을 구청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바다 건너 오사카에 우뚝 선 제주의 도라르방이 공개되자 교민들도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좀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향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좀 깊어가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죠.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는 도라르방 한 쌍. 앞으로 제1제주인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제주와 오사카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이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가 군대환 아리랑 공연을 펼쳐 제1제주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씁니다. 이날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는 제1본 관서 제주도민협회의 신년 할애회도 열렸는데요. 올해는 도민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도민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소개를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민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인가 봐요. 자기들이 근본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와 오사카의 전기여객선이 취향되어 10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민회 멤버는 4세대, 5세대로 지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는 저와 같은 뉴 카마,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의 도민회 가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신년 할애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열리는 성인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해를 맞아 성인이 되는 교포 자녀들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학교에서 한국어를 좀 공부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있던 것도가 아는데 그 때에 여러 가지 관광을 하고 굉장히 좋은街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에는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주도 도지사님, 교육감님, 위자님 다 제주도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이고 여기가 일본 아니고 제주도 느낌을 갖고 너무 기쁩니다.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런데 또 제주도 사람들끼리니까 다 친척 같고 가족 같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제주도 민교회의 신회회에 오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제주도인 한국인 선수와 제주도인으로 인식이 가능한 1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날으로 시작했습니다. 갑진년 새해 일본에 우뚝 세워진 제주의 도라르방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을 향해 있는 제일 제주인들 그들의 든든한 수호신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있었던 신년 할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제주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제주의 도라르방을 기증하는 기증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도라르방을 볼 수 있다는 게 생소하면서도 너무 특별할 것 같고 그 공원을 지날 때마다 아마 교민분들은 또 제주를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기회로 100년을 넘은 오사카와 제주의 관계가 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돈독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제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제외 제주 도민들 모두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설명절 앞두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또 이런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스미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말 이 방법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택배 문자 요즘엔 제 지인분들 그거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부고장 아 부고장 아 어떻게 부고장으로까지 사기를 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뭐 건강보험공단이다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이런 방식으로 스미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키나 우리가 조금 이게 사고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게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용이 된 건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 그 사이에 링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어르신들한테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그걸 링크 누르면 안 된다고 꼭 확인하시고 올 명절이 좀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또 명절이라서 걱정되는 게 택배나 이런 것들 많이 받잖아요 오가니까 택배 문자 오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설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드려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찾으십시오 안녕 ca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